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아! 고아!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아아... 마이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별번호는... 1, 2, 3, 4... 이거 노래... 노래 수가 들리나? 배경음악이 있잖아? 안녕하세요. 잘팅이님 일단은 캐치마인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한번 익숙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 안계신가요? 이건 어떻게 초대하고 방번호를 어떻게 알려주... 왜이래! 아 진짜 노시그널... 싱글이 아니... 노싱글이 아니에요... 됐어요... 샌들리코아 안녕하세요. 아니 추천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재밌길나라? 캐치노래방? 이거... 저기... 그... 위플레이라는 게임인데 이것저것 게임이 되게 많아요... 저는 마이크 이미 쓰고 있잖아요. 마이크 안 써도 돼요. 네. 운오도 있다 운오. 운오도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기능카드... 스키카드... 아... 링크를... 링크를 올려야 되는구나... 이건 4명이서 하는 거고... 오케이... 잠깐만... 나는 다같이 할 수 있는... 배틀 미니게임은 또 뭐야... 아... 오목도 있네... 오케이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폭탄캣... 폭탄캣은 뭐야... 아... 코인을 써야 되는구나... 캐치마인드... 룸 생성... 1, 2, 3, 4... 1, 2, 3, 4... 룸 생성... KF... 초청이 어딨어요... 초청이 어딨어... 초청이 어딨어... 뒤로가서 초청... 아 있구나? 오케이... 초청... 링크 복사... 링크를 복사해봤자... 안녕하세요... 링크를 복사해봤자 어디다 붙여넣기래... 컴퓨터가 아닌데... 어... 화요이님은 들어오셨네... QWI님은 들어오셨고... 출책... 70번째... 링크 복사를 해도... 위플레이라고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거를... 보낼 수가 없어... 위플레이... 그니까... 이거... 룸 번호를 알려줄테니까... 룸 번호를 치고 들어오세요... 259515... 1234... 비율번호 1234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캐치마인드부터 가볍게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게임 많이 할겁니다... 기다려봐요... 아직... 인원이 다 가득 안찼잖아요... 이게 배경음악이 있구나... 이게 배경음악이 있구나... 어... 못들어오시나요? 난난난난나... 얼른 들어오세요... 9분 계시구요... 자... 룸 번호는 이거고... 캐치마인드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해볼거에요... 골수나리 친구 추가해 주시구요... 이거 친구 추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재미있으면 이것도... 방송에 넣어야지... 일단 친구 추가했고... 룸에 가입했습니다... 친구 추가... 어케 들어가는거지? 그... 들어가신 다음에... 저기 캐치마인드로 해가지고... 저... KF259515를 치시고... 비번 1234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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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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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이... 제가 한자리 나오면... 그치... 이거... 이거를... 내가 못해... 컴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엘리크님은 이거 컴퍼로 하시는거 같은데 być 나 이거는 지금 이걸로 하고 있어가지고 컴퓨터 아니에요? 아아 자 일단은 여섯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 친구 추가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재밌을지 재미없을지 어 여기 안그려져 뭐야 그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있잖아 아아 아아 안 들어가져요 질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갈거에요 좋아요 자 한번 보죠 어지럽네 캐치마인드 아닌데 새 글자인데 뭐지 뭔데 뭐야 못하여 이따 나갈게요 피씨랑 중인데 채팅을 못 침 남겜 이런 아하 감사합니다 어이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씨는 채팅을 못 치나봐요 아 그래요? 채팅을 못 치는구나 이거 그 모바일로만 할 수 있나보다 그래서 저 모바일로 켰거든요 이것저것 찍먹 다 해볼거에요 오늘 이것저것 게임 많이 있어가지고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다섯 글자 대동여지도 아하 포기를 하신거구나 아 QWR님이 나가셨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방이 안들어가실거에요 나가셨어요 QWR이 채팅을 못 친다 그래가지고 QWR이 채팅을 못 친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였구만 장들어가기가 없어요 캐치마인드 어우 진짜요? 매운거지 맵지 일단은 아 내가 그리는줄 알았잖아 두 글자 뭐야 이거는 됐게 맞췄다 이거지 곟씨날이 천재 역시 역시 곟씨날이 천재야 이걸 못 맞춘단 말이야? 딱 빠른 농구공이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ㅎ 틀린 대답 알려주기 흐헤헤헤헤 양평이네 양평 언제까지 하는거야? 네 QWA님 나가셨어요 채팅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음 맞췄다 이거지 아 뭐야 왜 나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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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고씨라리님이 1등이잖아 닉좀요 접전하게 기다려봐요 2등이네 아이 고씨라리 보다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 자 캐치마인드 찍먹 했구요 일단 8명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나 전판에 못하셨던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포탄캣은 뭐야 이거는 돈을 쓰는건데 마피아 야 이거 각자 게임할때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구나 마피아 안들어가지면 저도요 아 이 게임이 멈췄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게임이 멈췄는데? 잠깐만요 게임이 멈춰가지고 잠깐 다시 시작할게요 됐어 다운드 할 때 나온다네요 그렇군요 어 운호 한번 해볼까요? 라이어? 라이어? 라이어 어딨어 라이어 게임? 룸 개설 음성모드 문자모드 문자모드로 할게 어쨌든 저기 8명 8명이 최대지 8명 1,2,3,4 자 들어와보세요 라이어 게임은 어떻게 하는거야? 룸번호 CC구 빌번호 1,2,3,4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됐고 친구 추가 다 됐죠? 오케이 좋아 그냥 들어와요 네 아니요 들어오셔도 돼요 아직 두 분이나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같이 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죠 그리고 방풀은 금지입니다 방송은 들어가 계시지만 방송을 보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쵸 방송 나가시면 안 돼요 방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나랑 헷갈리잖아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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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 고라니하고 다람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젠장 헷갈리잖아 고스나 고스나리에다가 고스나니하고 그냥 리을하고 미음이 리을하고 미음이 바뀐 거잖아요 관심받았네 그러니까 아 위플레이입니다 네 위플레이 위플레이의 라이엇 게임 방송을 나가시면 안 돼요 방풀만 안 하시면 돼요 방송 나가시지 마세요 이 맛에 닉시지 와 아까 진짜 퇴근하고 나서 진짜 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바로 잤네 잠깐 1시간 동안 한 분 마지막 한 분은 어느 분이 되실지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면 채점 뭔 소리예요 방송은 그러니까 방송을 잠깐 내려놓고 아 근데 핸드폰으로 같이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의외 자 스탠바이 자 다들 첫 번째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엘링크님 이거 엘링크님이 절대 절대 엘링크님이 절대 그건데 네 아 이거 화요이님이네 끝났네 아 재밌겠군 좋아 고시나리의 머리 아니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엘링크님 순간적으로 화요이님이 아니고 엘링크님 찍을 뻔했어 이건 인정하다니 그냥 누르시면 돼요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요? 봐라 아 집이 아니죠 뭔 소리 하시는 거지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누가 누가 라이어지 안 되겠다 아니 근데 무승부 PK네 무승부면 PK로 한 명씩 없애버리는 거구나 투표 어떻게 해요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아이디 클릭하시면 돼요 아이디 고시님이 갈 것 같은데 라이언 맞구만 아 교도관 아 그렇구나 고시나리가 1등이네요 오케이 좋아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빨리 레디 혹시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리방할 테니까 아 그니까 그쵸 아이 그니까 저기 단어가 달라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다르면은 다르거나 저기 설명이 좀 뭐냐 느리면은 그사람이 라이어입니다 네 얘 부금이 없네요 부금을 틀까 심심한데 작게 작게 뭐야 뭐야 연예인 아니야 일단은 잘 가세요 엘링크님 잘 가요 엘링크님 잘 가요 라이언에 고시나리 능지 오 PK 떡이 생각나네요 떡? 떡? 떡이 떡이 왜 만개가 누구야 누구지? 안되겠어 일단 멍청하다고 하니까 2분 찍고 싶네 렐링크님 아 평민이었네 이런 엑시비아시 니코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은 다 아는 연예인 타스에요 타스 언급 금지에요 타스 언급 금지에요 타스 언급 금지에요 한국인 아닌 사람입니다 잘 오셨어요 일본인 사람인가요? 일본인 사람은 일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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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어어 라이엇구나 아하 음 여 여인 흐흐흐흐 뭐에요 이거는 저기 라이엇게임입니다 라이엇게임 1번 나잖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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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바 아니라니까 봐바 초청 바니까 바로 나잖아 평민이네? 글쎄 이게 저 다른 단어를 가진 사람이 다른 설명을 했을 때 찍어가지고 라이어를 찾는 게임입니다 라이어 아하 맞네 아 박찜이 그러니까 어쩐지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딛고 자 아니요 졸려가지고 제가 방송 전에 좀 자요 방송 전에는 좀 자요 자 혹시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자주 오려고 노력을 하죠 네 자주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한 분 나가셨다 한 분 들어오실 분 들어와요 나는 나는 난 난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하십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지민은 방탄소년단이다 그렇구나 오우 스탠바이 음 슛 음 갱톡을 어떻게 알고 보네요 여기서 느낌표 개인 카톡 하시면 갱톡으로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누구냐 뭔 소리에요 나는 시민이라니까 시민 난 시민이에요 시민 어 뭐야 아니 나 라이어랬구나 하하하하하하 단톡방 비번 뭐에요 저기 나 라이어 맞구나 다 다들 그러면 뭐야 축구선수 아니었단 말이야 같이 게임 아 고스나리가 보통 퇴근하고 나서 좀 자요 제일 피곤할 때거든 아 그렇구나 6시에 퇴근하면은 6시 반에 퇴근이거든요 오면은 밥 먹고 1시간 동안 잠깐 눈 좀 붙입니다 2개의 심장 여러분들은 뭘로 한거야 혹시 차 차 라이어 오 어떻게 알았어 아 그러네 박지성 손은민 그리니까 헷갈렸지 비슷하게 나오네 그러니까 게임 정하는 것도 아니요 게임 정하는 거는 제가 정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려놨습니다 어머 맞습니다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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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서 뭔지 몰라요 이런 아 그렇군 다들 그 단위 뭐야 안되겠어 이분이야 나리님보다 유명한 사람 안돼 이분이야 왜냐면은 고스나리를 언급하면서 고스나리보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지 개인 카톡 개인 카톡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저한테 개인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치아로사 곤밍 곤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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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씨는 안되네요 아 지금 저기 맘에님이 다른 설명하고 있어 스턴트잖아 저거는 네 두뚜 늦은 말 난끈 음 단톡입니다 단체 카톡은 영화에서 들어본 적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6번 6번이지 고! 렛츠고! 6번 의회님은 아니야 일단은 평민이네? 뭐야 같은 설명이었잖아 아 어 오! 맞네! 이분이네 일단은 어! 중1학년 유라토끼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이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가고 있습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이어 오! 엠렘님도 라이언데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어! 이분이다 라이언즈 그니까 그 단어를 다르게 이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다르게 하면은 그 사람이 라이어예요 평민이네 어 그쵸 그쵸 그걸 모르죠 네 자신이 라이언즈를 모를 수 있어요 네 알아요 유라토끼님 자주 놀러와주세요 이분이라니까 이분 분명히 저기 성룡지 성룡일 거야 마메님은 분명히 성룡일 거라고 아니네 똑같네 라이어 게임 아 진짜요 오 이번에 꽤 오래간다 아니 아니에요 맞다니까 그렇죠 네 뭐야 다 다 잘 다 다른 다른 분들 찍었잖아 아웃한 플레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소룡 아 이거는 가려지는구나 아 아 아 뭐야 군무 다들 맞잖아 엘링크님 알고 다른 거 계속 하시는 거 아니야 라이어 제발 라이어 라이어네 맞네 뭐야 뭐였어 봤잖아 라이어 성룡이었다니까 봐봐 봐봐 답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답이었다고 하면은 이소룡이 나올 수가 없어 저처럼 별 예 그게 답을 하게 되면은 별별별별로 나와요 네 성룡이 액션 배우 있어요 성룡 한번 쳐보면 다 아실 거예요 엘링크님이 이소룡을 쳤을 때 이소룡이 별표로 나와있지 않아 있다면 시참 아 시참하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리방 한번 할게요 다음 팔에 전파를 못하셨던 분 위주로 들어오신 다음에 선착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산딜님 잘 가시고요 산딜님 잘 가시고요 여시아 둘레시라니 도대체 뭘 뭘 가는 거야 뭐야 평민이잖아 뭐야 아니잖아 뭐야 아 어 아 아 그렇구나 램랩님이래요 램랩님이 어딨어 아 로 아 아 그렇구나 누굴 골라야 되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저는 평민인거를 평민이여 라는거를 몰래 득슬린이 실적 나와봅니다 오케이 단체 Pine 비법 뭐예요 저한테 개인카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그러네 다음판에 리방 한번 하겠습니다 전판 못하셨던 분 위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체 카톡 비법 뭐예요 저한테 개인 카톡 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 단판에 리방 한번 하겠습니다 전판 못하셨던 분 위주로 들어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코로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그룹이 왜 나오냐고요 구치라 뭔소리야 화상수업하다가 연결 끊겼는데 이게 뭔일 이런 맞잖아 끝 채미꾼 아이유 블랙핑크 그러네 자 리방 한번 하겠습니다 룸 빌번호 1234 자 전판을 못하셨던 분 위주로 먼저 들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피아 42는 오늘 방송이 없어요 어깨 들어가지 룸번호 룸번호 치시고 비번 1234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도 어디다 쳐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난난난난난난나 뭐야 이거 마이크는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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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게요 아 나 분명히 문자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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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문자모드를 따로 설정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다시 자 전판을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고요 네 아 음성을 하려는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무조건 고스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음성 아니에요 음성 아니에요 저 양성이에요 라고 얘기했으면은 엄청난 엄청난 어 고스나리 민심이 떡락하는 소리가 들렸을텐데 잘 참았어 네 잘 참았어 고스나리 하는 건 잘 참은거야 그런 그런 필터를 거쳐야지 돼 어 왠지 얘 저기 에무장이랑 닮았다 즉 KF2703409 이걸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어? 왜 못들어와? 땅콩스에 거친거 라이어게임에 치신거 맞아요? 에무가 정답이에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게임 시작할때는 방플은 금지입니다 이것도 참여 포인트 만들어야겠다 B번 1,2,3,4 1,2,3,4 관전이 되네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캬가 캬님이 누구에요? 자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1학년님하고 저하고는 같고 일단은 중1학년님하고 저하고는 같고 kedys 동1학년 pak 명헌디 아 het 너무 어렵잖아 모르시는구나 수업불가능 왜..왜 chances 수업 왜 불가능해 어 잘못 누름 이런 평민이래잖아요 아니라니까 저분은 진짜 순수하게 영어를 몰라 그 뭐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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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주인명입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주인명입니다 제가 지금 라이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음 맞봐 봐봐 맞다니까 그럼 랩랩님도 마찬가지야 랩랩님도 라이언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걸프렌드... 엘링크님의 저를... 오목으로 청자...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오목 뜰래요? 오목 한번 뜰래요? 오목 한번 할래요? 네. 체스는 못해요. 체스는 제가 못합니다. 음... 아이돌 그룹... 말고는... 설명불가. 솔직히 둘다 못해요. 영... 이런... 어? 잠깐만. 그 그룹이 구인조였나? 잘하는게 저격밖에 없어요. 뭔소리에요. 고스나리에게 오목으로 이길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오목은 고스나리를 가지고 놀 수 있다. 손. 여기 오목 있어. 참고로. 어... 붙어볼까요? 붙어봐요? 한 번씩 붙어봐요? 한 번씩 붙어볼까요? 안되겠어. 냐.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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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오무 아웃한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음 혼 어 뭘 더 설명하지 아이돌 그룹인데 채스는 오프닝만 알고 나머지 몰라요 저는 채스는 잘 몰라요 그쵸 방풀 못하게 해요 네 방풀 못하게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 오오 아귀지님 멋진데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준비를 참아 못해가지고 다음에 16분 아 걸프렌드 걸프렌드네 걸프렌드로 했었네 헬라님 코아 안녕하세요 아니 오목 떠요 고스나리한테 오목 떠요 잠깐 기다려봐요 안되겠어 오목 첫번째 말한 사람 누구예요 배틀 미니게임 어딨어 오목 있었는데 오목 잠깐만요 잠깐만요 뭔소리야 자 일단은 맨 처음에 하셨던 분 검은콩님부터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네 검은콩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예측 시스템 돌아가야죠 누가 이길까요 골씨나리 검은콩 검은콩님 들어와요 빨리 어찌가요 초청하기 들어와요 제가 초청했습니다 네 들어와요 검은콩님 100% 이긴다니 제가 초청했는데 아 음성 음성 안해도 되는데 노음성 이거 끄면 돼 응 오케이 됐어 좋아요 52% 대 48% 고스나리가 예 우세합니다 오목 시작 마이크 끄면 되죠 맞아요 근데 룰이 좀 이상하던데 골씨 저랑은요 이겨야죠 이겨드리겠 이겨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겨드리게요 걱정마세요 근데 왜 시작이 안 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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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씨님 튕긴거 아니에요 튕겼는데요 멈췄는데 뭐 고발해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아니 게임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자주 튕겨 오케이 봐봐 이거를 초청하기 다시 들어와요 아우 오목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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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샛별 고스나리를 몰라보시고 아니요 아직 몰라요 뭔 소리예요 아직 골씨나리 실력 못봤잖아요 안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안되는데 오목이 안되는데 이거 왜이래 아니에요 저 폰 좋은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자꾸 왜 튕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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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시작합니다 아 오목게 초신성은 몰라보시고 자 이제 깔끔하게 기억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왜요 아 왜요 왜 왜 마이크 왜 마이크 왜 마이크 이상해 혹시 아 둘다 마이크로 하면 재미있을 듯 아니에요 마이크 굳이 안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실 분들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둘짜리는 난 다 알고 있어 그치 거기다 두겠지 아니 음 손에 흡령이 없다는 어르신 아까 안내 사의를 이거 내가 말린거 같은데 근데 게임이 어느샌가 마메님한테 기울어져 있는데 마메님 잘하네 근데 어찌어찌 막긴 막았다 끝났어 이거 내가 줬어 아 끝났어요 알아요 알아요 안다구요 아 젠자 마메님 잘하잖아 뭐야 잘하잖아 다음판 다음판 초청하기 엘링크님 어딨어 들어와요 바로 투표갑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뭐야 아니 유라님 아니야 유라님 아니야 죄송한데 잠깐만 갑자기 어디갔어 엘링크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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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링크님 그렇지 빨리 투표하세요 그치 골스나리가 100% 이기죠 골스나리가 100%에요 이 100% 봐봐요 엘링크님한테 투표하는 참여 안계시잖아 계시네 저 뉴비입니다 자 간식 사가지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와 근데 검콩이 잘한다 야 나도 이거 잘하는데 170% 없겨진 이런 왜 반영이 안됐지 왜 반영이 안됐지 이제 저희 가운데다 두시겠지 난 게임이 끝났어요 졌어요 졌어요 또 졌어요 또 졌어요 아니 또 졌어요 또 졌어요 아 잠깐 또 졌어요 아 잠깐만 아 이거 골스나리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데 아니 골스나리 이거 능지 뭐야 이거 다음 누구예요 다음 누구예요 다음 누구예요 한 분 더 있었는데 한 분 더 있었는데 한 분 더 있었는데 누구예요 오케이 랩랩님 맞아요 랩랩님 들어와요 어딨어 랩랩님 아니 근데 고스나니 무생하다 아니 못하지 왜 계속 지지 엄청 못하지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투표 못하는데 아무도 투표를 알았는데 이제 자 시작합니다 완전 못해 아니에요 하세요 빨리 죽었어 죽었어 이제 최고의 공격은 방어다 너무 뻔히 뭐냐 보이는 공격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말리는 것 같아 자꾸 최고의 방어다 잘 가시오 봤죠 이긴다니까 예스 예스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어 아니 방송을 잘 아시네 랩랩님 네 랩랩님 방송을 아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랩랩님 방송을 아시네 억울함 억울함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누구예요 다음 누구예요 다음 누구예요 다음 누구예요 다음 잘팅님 잘팅기님 아이디 잘팅기님 아이디 뭐야 잘팅기님 아이디 뭐야 고씨라니죠 들어와요 아직 설치 중이다 들어와요 고씨라니님 들어와요 맞죠 잘팅기님 기다려봐요 바로 예측 시작합니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다 고씨라리 대 고 고씨라니야 이거 투표 잘못하면은 고씨라리가 졌는데 고씨라니한테 이기시 이거 투표 잘해야 돼요 뒷글자가 조금 달라 네 닉네임 아니 고씨라니 고라니 아니 고씨라니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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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씨라니가 압도적으로 높잖아 역배 보야디 여 못 야니까 흐흐흐흐흐 피카드 고라니네 젠장 모든 관심이 뺏겼어 원래는 천원에다 두는 겁니다 검은색 먼저 자 시작합시다 아니요 안주셔도 돼요 혼자 안주어도 고씨라리 잘할 수 있거든요 난 랭랭님은 저한테 졌구요 이제 방어를 하겠지 그렇지 여길 막아버리고 방어로는 최소의 공격 최선의 공격이다 여러분 간식 추천받아요 젤리 저기 콜라맛 젤리 고씨라니맛 젤리가 뭐예요 그런게 어딨어요 자 흔들어볼까 흔들어볼까 이제 흔들어볼까 흔들어볼까 미리 막아놔야지 미리 막아놔야지 제 옆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 터졌습니다 게임 터졌습니다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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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씨라리 이겼습니다 으아 고씨라리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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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씨라리가 또 이겼어요 봤죠 이게 바로 역배입니다 역배 우와 졌다 흐흐흐흐흐흐흐 좔 pre연 pre연 흐흐흐흐흐흐 아 어 이긴줄 알고 완전 좋아했는데 아 좋네 네 흐흐흐흐흐흥 아 졌잖아 다음 누구예요 다음 누구예요 졌잖아 졌사연! 졌사연! 아 이긴 줄 알고 완전 좋아했는데 아 졌네? 네 아 졌잖아! 다음 누구에요? 다음! 다음 누구에요? 졌잖아 저도 못하나? 아니! 할 수 있어요! 누구에요? 다음! 3패 1승! 빨리 누구에요? 빨리! 잠깐 못하신 분? 삼딜님! 삼딜님! 오케이 좋아요 기다려봐요 아니! 막을걸! 안막아가지고 오! 역시! 골스나리! 글쓰그청! 역시! 아 완전 못해! 아니에요! 제가 방심을 했기 때문에 진거에요! 싫어요! 훈수 절대 안받을거에요! 훈수 절대 안받습니다! 자 1포인트로 1500포인트 얻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릭터성으로 제가 어? 다음! 다음! 오케이! 화요일님! 다음판! 오케이! 이야! 이 옆배 이제 달달! 옆배 달달입니다! 이제! 아아! 어! 삼딜님! 목소리 키셨군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 없나? 알까기 같은거 없나? 알까기? 알까기 있으면 대박이다! 알까기 같은거 있으면 재밌.. 재밌겠다! 폭탄 게임이 재밌.. 아 진짜요? 옹원 몇판하고 폭탄 게임 한번 가보죠! 끝! каз fail Bank 10개 뭐하시는거지? 내가 이겼는데? Constitution New Value 크흐흐흐흋 내가 이겼는데? 크흐흐흐허하하하하아 이게 바로 옆배! 이게 바로 옆배! 이게 바로 옆배입니다 여러분! 참 쉽죠? 네! altitude 쉽죠? 예. 지금 십몇포인트 거신분이 참 몇포인트 얻었습니다. 봤죠? 정인을 승리한다. 자, 다음 누구예요? 화요인님 들어와요 빨리. 화요인님 어딨어? 화요인님 어딨어?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번엔 화요인입니다. 저 이제 구치하고 뭔소리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펭귄짱짱님 코아 안녕하세요. 지금 고스나리 지금 오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양악하고 있어요. 디코 와라. 유라토끼님도 같이 하시죠. 팔치도 해야지.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 화요인님이 100% 이긴다라는 70포인트로 제 3,000포인트 얻을 수 있는 방법,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스나리 믿으신 분이 승자입니다. 옆에 가자. 고스나리 믿습니다. 불기 바랍니다. 계산로 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내날날날날나 오 머리좀 띄셨구만 게임 터졌죠 봤죠? 옆배 옆배 이건 끝났어요 게임 이겼어요 야 근데 끝까지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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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지 않아요 역배 성공 역배가 성공 됐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그러게 고스년을 안 믿으니까 이런 차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또? 또 누구예요? 컴온! 컴인!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컴인! 누구예요? 누구예요? 또 저한테 도전하실 분 나와 봐요 이겼어요 초대를 해야죠 예 3패 상승 나 하고 싶어요 잠깐만 못하신 분이 하실래요? 한이유님! 전 믿으면 안됩니다 뉴비거든요 아까 한판 진건 제가 실수로 진 겁니다 랩랩님이었다고요? 그럼 랩랩님 초청하지 뭐 이리 와요 들어와요 까는 중입니다 랩랩님 안 오시는데? 안 들어오시는데? 안 들어오시는데? 랩랩님 들어오세요 누구예요 빨리 가셨네 가셨구만 들어오셨다 오케이 좋아 과연 누가 하실까요? 과연 실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이번 판에 이번 판에서 결단을 결단을 예 자 저기 매니저님 그 순서 좀 정리해 주시죠 아 이제 골씨나리가 압도적 승리로 아 이거 머리가 아프네요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네 골씨나리가 압도적 승리가 되죠 좋아요 바로 시작합니다 저 저 거만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충분한 실력을 뭐냐 경험삼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치 완료 좋아요 위플레이 들어와요 어머 간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다 제가 이길건데 제가 이길건데 제가 이길건데 저 여기다 둔 저희를 모르겠네 일단 막아놓고 공격이 너무 뻔히 보여요 공격이 너무 뻔히 보여요 공격이 뻔히 보입니다 지금 눈에 보여 공격을 터내요 지금 오늘 은근 긴장된다 어따 둬야 되지? 야 나 둘 데가 없네? 뭐야 다 막아놨네? 저한테도 지심 이런 자 보이는 일단 눈에 보이는 공격을 해야되는거야 자 과연 어따 두실지 오오 근데 곧수나리에 천방이 왔죠 지금 안되 지고 있어 문소리 하시는거에요 내가 좀 말린거 같은데 오오 어 나 되게 승차무현 사고있어 어 뭐야 이거 오목인지 바둑인지 잘 모르겠어 어 되게 팽팽하여 지금 방금전에 실수가 인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곧수나리 상대로 이렇게나 둘 수 있다니 어 큰일날뻔 했다 야 순간 딴 데다 둘 뻔했어 야 이거 가득 차겠는데 그렇지 게임 끝 봤죠? 이게 바로 지능캐 이게 바로 지능 이게 바로 능지 이게 바로 능지라는겁니다 여러분 봤죠? 와 근데 진짜 잘했어 이번판은 진짜 잘했어 다음판 누구에요? 네 팔취합니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다음판 누구에요? 잘팅기님 윤님? 윤 윤님이 누구에요? 윤님이 누구에요? 윤님이 한이유님 아이디 있어요? 여기 아이디는 추가가 안된거 같은데 의회님 의회님이 윤님이에요? 그니까 친추해봐요 링크복자가 어딨어 잠깐 엘링크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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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의회님이 윤님 맞아요 아 죄송해요 의회님이 윤님 맞대요 자 의회님 들어와요 링크복자 있었는데 진짜? 근데 링크복자에도 워터프천원 예 하는거죠 네네 아 게임껏다가 이런 어쩐지 의회님이 안들어와요 들어왔다 좋아 예측시작 누가 이길까요? 의회님 과연 누가 이길지 고수날 이제 실력 봤죠 인증됐죠 네 아이디가 그냥 고수날인데요 네 나가서서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전 질거에요 야 이러면서 또 이기시는거 아니겠죠 좋아요 게임 시작 4승 3패 그쵸? 처음에 3패는 그냥 드린거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3패는 드린거에요 제 왜 드렸겠습니까 네 왜 드렸겠습니까 스트리머로서 예의상 제가 드렸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여러분 한 이기는게 더 많으니까 아 뭔소리에요 멘탈이 깨진적이 없는데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어 게임 터졌는데 아이디가 무엇입니까 밖에 잠깐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나갈게요 잠깐만 아 게임 끝났는데 아 내가 어디다 둔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뒀지 맞죠? 이제 골스나리 인증 됐죠 실력 예 이제 골스나리를 믿어라 이제 골스나리 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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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올께요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이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아이디를 어떻게 해? 아이디 아이디 아니 잠깐만 아이디 거절하기 메세지 나의 메뉴 골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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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재밌다 친추해줘요 친추 자 다음 누구에요 화살표? 유저 아이디 미설정했는데 유저 아이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이디 좀 설정할게요 자 유저 아이디 설정했어요 예 골스나리 골스나리 자 폭탄 한번 해볼까요 언제? 폭탄 폭탄 어디있어 방금 전 폭탄 여기있다 아 룸 개설 초급 10코인 코인이 필요하네 이거 코인이 필요한데 코인 저 예 룸 개설 다섯 명이네 아무나 들어와요 네 오몽오 싶었다 다음판에 같이 하면 되죠 웜 월린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유저 아이디 어차피 골스나리 왜요 고스나리 이거에요 이거 희윤님 아니 왜 고바에요 좀 이따가요 자 들어와요 출첵하고 고바 아니 왜 출첵하고 고바하냐고 16분 1600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뭐야 들어왔잖아 큰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나 몰라 그래 룰을 룰을 몰라 레디 준비 준비 헬라님 준비 아 그래요 뭐야 근데 룰을 모르겠네 아 이거 카드를 점점 없애지는거구나 아 오케이 아 내 룰을 잘 모르겠다 음 오케이 운호 어떠신가요 운호? 나쁘지 않지 아 자꾸 이상한거 나오네 근데 이거 이기는건 어떻게 이기는거에요? 운호도 룰 다 까먹었는데 옆에보면 네 퍼센트가 있는데 네네네 50% 이상되면 네 아 그렇구나 폭탄 걸리면 지는거네 아이템중에 아 그렇구나 어 예언하고 건너뛰고 넘기기 어허 어허 티윤이 왜 건너대요 어허 오오 좋아 나쁘지 않아 아 투시 있었구나 아 투시 있었구나 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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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돌 참참 되었는데 이상한데 아 진짜요? 어허 어허 흐허 흐허 흐흠 아 진짜요? 난 룰을 잘 모르니까 아 진짜요? 나는 룰을 잘 모르니까 나쁘지 않구만 우노는 어떻게 하는거였지? 끝났다 멘티키닝 잘가요 아 그렇구나 망겜 와 근데 카드를 케장이라 갖고 있네 큰일났다 이거 내가 진거같은데 야 제거있어 없다아 나 쳤다 그렇군 이런거였구만 아 이제 알았어 이제 룰 알았어 자 새로 잠깐 이번에 못하신 분 위주로 못하신 분 위주로 전판에 못하셨던 분 예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어 방금전에 못하셨던 분 룰을 겨우 알았는데 룰을 겨우 알았는데 예 룰을 겨우 알았어요 이제 고시나리가 룰을 알았다는건 다음판부터는 무조건 이기겠단 뜻이잖아요 한 분 아무나 한 분 아무나 들어와요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수고하셨던 분 짱 춤 브랜드 어 투시해서 어 그냥 가져가도 되는구만 네 방 파두세요 오 있어 나도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어 고스라리니 게임 터졌네 억하지 음 오케이 파이오니 잘가요 아 젠장 잊었구나 이제 룰을 알았는데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는데요 오오 무조건 뽑아야 되는구나 엘린크님 잘가요 어 뭐야 뽑기 어 뭐야 안 돼 아 당했다 아 아 우노도루크 초반은 힘든 맞아 맞아 또 머리 쓰는 건 또 고스날인데 아니 폭탄이 걸려가지고 다음판에 폭탄 안 걸릴줄 알고 했더니만 폭탄이 또 걸렸네 난 관전중이잖아 잘 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 왜요? 왜요? 왜? 원니니니 왜? 엘린큰니 잘가요 붐! 왜요? 원니니니 왜요? 재밌는데? 유엔린 잘가요 아 진짜요? 야... 아... 폭탄을 1번에다 넣고 하하핳 아 그렇구나 간단한 게임도 있어요 끝! 자 나가기 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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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이제 운오 운오 방팟대 운오 어... 이거 근데 방 번호는 어떻게 쳐요? 방 번호는 어떻게 쳐요? 근데 제가 이거 링크로 못 들어가 룸 개설 제가 링크로 못 들어가요 네... 대신 저... 검은콩님이 먼저 했으니까 뭐 검은콩님 일단 초대는 해드릴게요 검은콩님은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검은콩님은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 네 저기 전판에 전판에 하셨던 분은 잠깐만 제가 엑스포 해놓을게요 엘링크님하고 화요이님은 잠깐 제가 엑스포 할게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어... 뭐야... 의외로 많이 없잖아 자 아무나 네 펭귄짱짱님 들어오실래요?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네... 펭귄짱짱님 들어오세요 네 잠깐만요 엘링크님 펭귄짱짱님 친추 보내놨는데 아 진짜요? 근데... 없는데? 내가 허락을 해야되잖아 그니까 링크를 보류 눌러요 이걸 추방당하네 하하하하 아 보류?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딨어 친구 친구를 네 친구를 어떻게 추가해요? 오른쪽 위 네 메시지 상태 메시지잖아 이거 아닌데 왜 모르겠어 버튼 눌러요 메시지가 어딨어 아까 여기서 메시지 플러... 플러스를 눌러요 어디어디 27 아니 어딘데 뒤로 가기 6시 방향에 아우 내가 답답하네 네 네 아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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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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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제 알았어 좋아 펭귄짱짱님 들어와요 레디 하세요 레디 하세요 레디 하세요 레디 하세요 레디 하세요 레디 하세요 왜 한 분 안 들어오세요 펭귄짱짱님 들어와요 안티가 될 뻔 안티에 안해 모든 신간 모든 분들이 안티 맞아요 이거 우노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는데 아 같은 색깔 네 초록 아하하하하핰 그래요? 아 진짜요? 고바 와 끝내자 페널티로 카드 네 장 먹기 이거 카드 다 없어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흐흐흫 신서 뒤집기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우와 나 내 차례 왜 안오는거야 아 그래요?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나는 계속 카드 맘 늘어나는데 네 그리고 내 차례는 안오는데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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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건너뛰어? 나를 건너뛰는구나 아 때려야 되는구나 야 산들림이 이기겠네 이제 좀 게임이 날 것 같은데 초록 그니까 왜 나 내장 왜 받아? 왜 왜? 나 왜 내장 왜 받아? 왜 왜 받는거야? 우와 뭐야 카드 안내셔요 잠깐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예 제가 이렇게 빈자리 만들어드리고 자 하실 분 들어오세요 네 아 그 망치가 운오구나 아 운오 잘 모르겠어 잘 모르... 폐는 댕 쩌었는데 진흙을 못살렸어 네 초박 눈물나네요 죄송해요 자 한 분 아무나 들어와요 그러면 로링 중에 멈춤 이런 산들이 잘했어 이런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하는데 두뇌게임 희윤님 희윤님 다시 오셨군요 64일째 아니 잠깐 왔다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나 로딩 중에서 안되는데 아니 왜 이런거야 다시 레디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엘링크님 언제 들어오셨어 예 들어와요 빨리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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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길거야 나 이번에 꼭 이길거에요 빨리 레디 위에 나도 해야되는데 다음판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겨주지 이거 숫자는 의미가 있는거에요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아 쩌는거에요 몰라요 나는 운이 좋지만 아 아 젠장 할수있는게 없어요 아 아 아 아 위험하네 아 그래요 그러네 불금이 들리네 오케이 아니 아니 이거 자꾸 왜 이리 눌려 도금 껐어요 야 나 또 지겠는데 없죠 빨리 가져가요 아 있네 빨간색이 야오 없죠 펭귄짱짱님 야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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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많은데 낼 카드가 없다니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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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판 다른분 이해가 갈 듯 안 갈 듯 하는데 자 못하신 분 못하신 분 자 알아서 나가주게 못하신 분 네 못하신 분 자 유라님은 유라님은 하셨잖아 아 유라님 못하셨나 아 유라님 못하셨나 약하시네요 아니 아니 지능엔 가능한데 강한데 능지에는 강한데 이 게임을 이해를 해야지 능지를 시키죠 의회님 레디 레디 마멘님 레디 양보 감사합니다 이거 재밌는데 왜 오케이 알겠습니다 6장 드셨고 나 근데 망치로 망치로 왜 맞은거야 망치 왜 맞은거야 나 운호 왜 쳤어야 되는거야 횡대가 아 틀려서 아 그렇구나 어 이번에 이번에 느낌이 좋아요 위험해 위험해 어 알아요 도전하기? 아 그러니까 진짜 추리에 약해요 아시잖아요 네 과연이 카드 많다 카드 많은 사람이 이기는거 맞죠?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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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흐허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뭐야 끝내요 네 뭐야 아 이 카드 두장 먹기는 좀 불편하네 이거 카드 많은샵이 이기는거잖아요 그치 않아요? 네 아니 진짜 아니 이렇게 많은데 내 카드가 뭐야 와 다행이다 알아요 알고 있어 입으로 모르는 척 한거에요 이거 기회다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제발 아 안돼 안돼 아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 자 자 이제 뭐 이제 알아서 나가시고 한 분 한 분 이제 세 분 들어와요 빨리 문호 이제 소식 알기 시작했어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화요이님 들어와요 화요이님 들어와요 빨리 화요이님 빨리 들어와요 화요이님 빨리 들어와요 지금 제가 고슈넬이 알았어요 이제 이제 알았어요 뭐야 화요이님 못 들어오셨잖아 다음판에요 네 다음판에 혹시 전판에 하셨던 분 계시는건 아니죠? 오목은 언제 나만 운영 못했어 다음판에 하면 돼요 운영 한판 더 하고 그 다음에 오목 한번 하겠습니다 오목을 헬라님 먼저 제가 도전을 시켜드릴게요 걱정마세요 원래 엄지님 시켜야 되는데 엄지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나나 너나나 나 나나 너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라라나나 라라 라라라나나 이게 그 그렇구나 특별한 카드를 한 분을 내는게 아니구나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좋아요 없으면 먹어야지 없으면 먹어야지 없으면 먹어야지 이번엔 이깁니다 이번엔 이겨요 이번엔 이겨요 아니 잠깐만 왜 자꾸 순서를 뒤집는데 언너뛰기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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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커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봤죠 이겼어요 이게 바로 능지라는 겁니다 능지 이게 바로 능지라고요 빨리 한 분 더 잠깐 하셨던 분 나가시고 네 안하셨던 분 들어보세요 엘링크님 펭귄짱짱님은 나가시구요 엘링크님 엘링크님 역시 양궁 고씨라니님 오셨군 고씨라니 이거는 고씨나리가 이겨야지 여기 흐윤님 왠꺼 왠 cap 왠깨 왔다 갔다 왔어요 웢 뭐야 왜케 많아 감사합니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고씨라리 이겼어요 다음..아잇..아잇.. 일단 고라니 가져가라! 고라니 가져가! 뭐야? 내가 가져가는거야? 아아! 성공했어! 아아! 괜찮아요 저걸 넘기시면 안되죠..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그건 몰랐어 아니 왜 건너뛰기하는데! 나도 내고싶단 말이야.. 건너뛰기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와 미치겠네 아 그래요? 먹어라 골기라니 먹어라! 카드 2장 먹어라! 나 fell 오케이 효유ploy 히터 요리 계속 이어주고 효과적인 사람들은 참 적용 주호 아니지 건너뛰기 하면 안되지 어..해도 되는구나 좋아 카드 줄어두고 있어요 오오 뭐야 마메님한테 제 승리 모아주려고 하는거에요? 야.. 못하잖아 아니 마메님 이거 잘하잖아 고스라니님 저랑 아이디 비슷해가지고 안되겠어 견제하겠어 승소 뒤집기 와..이거 팽팽합니다 빨간색이 있으신건 아니겠지 다행이다 야아 겨우 따라잡았네 겨우 따라잡았네 빨간 가져가세요 없잖아 빨간색 빨간색 없잖아 다들 다들 빨간색 없..있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운오할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끝났네 게임 아니 고시나리 고시나.. 고시나.. 고시라니한테 졌어 자 오목..오목 떠요 일로와요 야 잠깐 이제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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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판좀 하겠습니다 아까 어딨어요 아까 어딨어요 룸개설 뭐야 운오가 아닌데 오목 룸개설 들어와요 어딨어요 누구에요 아까 헬라님이었죠 헬라님 들어와요 누가 이길까요 고시나리 대 헬라님 오목 예 오목 몇판 하고 다시 운오할거에요 걱정마세요 자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시나리가 이길거 같으면 1번을 헬라님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NO BGM 저도 할래요 저기 매니저님 정리해주시죠 고시나리 실력이 인증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아 죽을거 같다 왜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봐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네 힘들어요 왜요 화요인님 검은콩님 오케이 두세요 원래 이런건 대각선으로 공격을 해야되는거야 오케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위에다 두겠지 그럼 난 여기다 두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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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라이 시도는 좋았어요 야 근데 헬라님 좀 잘하는데 심리전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잖아 미리 막아놔야돼 이건 제가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자 심리전 자 심리전 대각 고시나리 근데 심리전에서 말리고 있어 지금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criminal 소리가 들리는데 아 밖에서 밖의 소리가 들린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막을 수 밖에 없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헬라니 마이크 소리인가? 마이크 소리 들려요? 내가 왜 이렇게 말리는 것 같지? 아닌데요 아 바보 아 게임 끝났었는데 아 게임 끝났었는데 아 티비 소리? 아 제가 저기 그 티비 틀어놓은 건 있긴 있어요 아마 제 소리일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BGM을 틀어놔야 된다니까 아 아까 그거 위에 여기다 줬어야 했는데 여기다가 그럼 게임 끝났는데 아 아쉽다 아 mantle 어 둘 데가 없네 폭탄 이겼다! 오! 진짜요? 아 이건 둘도 의미가 없다 아 막혔어 공격이 다 막혔어 아하 과연 헬란님 지금 머리를 굴리시는 이 소리가 들립니다 와 진짜 다 막혔네 나도 막자 네 4신상패요 골슨다리가 승률이 좋습니다 50% 이상입니다 야 잘하시는데 야 이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 막혔는데 열난다 망했다 왜 열이 나 능지가 통하지 않고 있어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풀 수가 없는데 38도까지 올랐다 오 얼른 자요 자는게 답이에요 아 아 근데 이게 다 짤 막혀가지고 야 이번에는 카운터 제대로 맞았다 이건 둘 수가 없네 4신상패 4신상패 하하하하 한이윤님 드디어 맛이 들렸군요 막아 막아 막는거야 막아 막아버려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어려웠다 야 어려웠습니다 네 이겼어요 골슨다리가 이겼어요 맞죠 골슨다리 잘한다니까 다음 누구에요 덤벼 다음 누구에요 다음 다음 들어와요 알아서 들어와요 화요이님인데 오케이 화요이님 화요이님 잘해 화요이님 잘해 아까 첫판에 화요이님이 이겼어 그리고 내가 이겼지 1대1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오 이거 이 플레이 굉장히 재밌는데 열두분 그쵸 이제 골슨다리한테 이제 포인트가 다 걸리다보니까 포인트가 많이 걸리진 않지만 10대1 포인트가 아까 천 천단이었던게 지금 10하고 1단이야 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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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늘든지 말든지야 이제 이기겠습니다 아 터치 실수로 졌구만 그렇군요 원래 이런거는 제가 센터기 때문에 맨 먼저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봤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가운데로 견제를 들어가주고요 가운데를 막겠지 그럼 난 여기를 한 대 막아주고 이분이 이제 다른 데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둘 때 제가 이렇게 막아주면은 이제 이분이 여기를 가운데를 막을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막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저기가 막을 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막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막으면은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막으면은 없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감사합니다 아 졌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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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졌다 아 졌다 아 방법이 없나 이겼네 오 이겼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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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야 지는 줄 알았다 야 지는 줄 알았네 와 지는 줄 알았다 와 지는 줄 알았다 아니요 이미 끝났는데 봐주심 아 그래요? 나 지는 줄 알았어 네 초대 좀요 오케이 들어와요 와 지는 줄 알았네 자 어느 티 어느 분이 이길지 곧 시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검은콩님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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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신 건지 봐주신 건지 모르겠어 못 보신 건지 봐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검은콩님한테 걸다니 1포인트를 원래 좀 굴려야 재밌죠 그리고 졌잖아요 화요인님 화요인님은 완패하신 거예요 곧 시나리한테 헤헤 곧 시나리를 자만하게 두다니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구덕은 아니 뭐 퍼블당하면 할 게 없어요 퍼블당하면은 자 이렇게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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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아주 좋아 연 튕김 다음 있나요 튕김 다음? 튕김 다음이 없어요 아 없어요 아이디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님미라고 안 붙여가지고 순간 어 뭐야 졌잖아 야 잘하시는데 골시나리가 인정합니다 아 이거 골시나리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야 심리전에서 당했네 야 거문콩님이 야 옆배잖아 자 다음 튕김님 아이디 뭐야 튕김님 아이디 뭐예요 고시라니 들어와요 빨리 이거는 진짜 세계의 매치다 고시라니 대 고시나리 대 고시라니 고시라니 들어와요 이거는 이건 지면 안 돼 이거는 제 아이덴티티가 걸린 문제야 네 말씀하세요 도장깨기 도장깨기라뇨 도장깨기 어떻게 그렇죠 제 아이덴티티를 지켜줄게요 여러분 아 그렇죠 몇 분 계시죠 열한 분 좋아요 뭐야 한 분도 안 거셨잖아 이거 포인트 날라갑니다 만지향이 제가 지면은 야호 검은콩님이 잘하시네 인정합니다 고시라니가 인정합니다 음 이건 이제 대각선 공격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 평 평으로 공격하면은 승산이 없어요 이 게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수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고 어? 졌는데? 졌는데? 어 졌는데? 예 어? 어? 근데 안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할게요 안 걸렸기 때문에 안 걸렸기 때문에 아무도 네 자 엘링크님 컴온 엘링크님 컴온 어라? 어라? 아니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했거든 자랑스럽게 졌어 네 자랑스럽게 했는데 자랑스럽게 졌습니다 네 다음판 폭탄돌리기 같이 하죠 폭탄돌리기 6명 6명이면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폭탄돌리기 가겠습니다 왜요 화요인님 살려줘요 어 이거 게임 재밌어 맞아 죽기 싫어요 왜요 갑자기 왜 맞아 죽는다니 무슨 소리예요 봐주면 오 저 리뷰인데요 리벤지 가시죠 안 돼요 고시나리 안 돼요 이게 삼세판에서 다 지면은 여러분 멘탈 박살나서 어떡해요 여러분 멘탈 지킴이 고시나리가 리벤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나 게임 멈췄는데 이거 고시나리 승 됐다 아쉽다 꽁씽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꽁씽 아쉽다 선물 아 다른 선물 주셔도 됐는데 무조건 막아야겠어 아 무지성으로 막았다 음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도스레일 완전 쉬워 뭔소리에요 쉽다니요 이런 하드 플레이어를 몰라보시다니 일단 막아 일단 막아야돼 일단 막아야돼 어 머리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네 오오 막아 고시나리 너무 쉬워요 제가 바드인거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은 한턴을 벌자 어 졌다 와 졌다 아 졌네 아 내가 그냥 여기다 둘걸 이랬으면 게임 끝났는데 아 아 아 바보 아 바보 고시나리 바보 먼저 더 쏘아했는데 아 엘링크님 100% 승리 아 진짜 헬라님 수고하셨어요 뭔소리에요 왜 고발스보예요 리벤지 하실래요 아니요 우리 폭탄돌리기 하죠 폭탄돌리기 폭탄돌리기 해요 안되겠어 오목 내 내 멘탈을 시키게 해서 오목은 안되겠어 자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네 들어와요 이거는 저기 그거 없나 나리님한테 2승 오 축하 축하 들어와요 아무나 들어와요 이것도 그게 없으니까 틀어놔야겠다 아무도 안 들어오십니까 폭탄돌리기 폭탄돌리기 어 뭐야 초청하기를 해야 되잖아 일단은 일단은 헬라님 저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몰라 다 초청해 다 초청해 다 초청해 누군가한테 오시겠지 오케이 못 들어오셨어요? 폭탄돌리기 이제 골수나리한테 여러분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골수나리는 이미 오 멋져요 일단은 받아 아직 기회 있다 좋아요 처음부터요 괜찮아 우식하게 밀고 나가 최대한 카드를 많이 지니고 있는 게 가장 좋아 고맙습니다 야 건너 건너 어머 아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렛츠고 뭐야 렛츠고 어 야 다들 뭐가 나올지 알고 계시는구나 루에닌 잘가요 잘가요 나중에 구독하시죠 의원님 먼저 보내 버렸구요 골기란이 잘 골기란이 잘가요 오우 가지고 계시잖아 아까 그거 봐도 알아 뭐야 아니 이겼잖아 뭐야 또 폭탄이었어 예언 예언 이분의 어떻게 행동한 오 예언 투시 어떻게 넘기면은 그치 넘기면은 넘기면 나 이거 섞어야 돼 섞고 아 전장 아 섞어도 폭탄이네 아 섞어도 폭탄이었네 아 아 아 의원님 보내버린 것까지 좋았는데 아 지능 완전 지능캐였는데 아 신맵 제한 신맵 제한직이네요 뭔소리에요 아 구구덕 성자라는 신지검 나왔다는데 아 진짜요 안되겠다 내일 해야 되네 내일 구구덕 내일 구구덕 가죠 레츠고 오 오 오 15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 형은 고시나리의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다고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의 크림이됩니다 아니 나왔다는데 얼른 해야지 얼른 해줘야지 그런건 얼른 해주는게 정답입니다 나 나 오오 아 아 젠장 자 으 싫어 자 이제 다시 선착순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이거 초청 초청해야 되나 잠깐만 전판에 못하셨던 분이 누구있지 QWI님 엘링크님 렘넘님 현디님 렘넘님 렘넘님 짱짱님 렘넘님 짱짱님 네 다 한분 누구로 할까 누구로 할까 화요이님 못하셨나 화요이님 주 이미 왔어요 오케이 화요이님 들어와요 마메님 들어오셨네 얼른 레디해요 빨리 재밌어 엄청 재밌어 이거 아 처음부터 했는데 아 감정추리는 가야됩니다 처음부터 했는데 아 진짜요? 이제 이제 능지 능지로 여러분들을 이제 제가 농락하는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다시 레디 레디 빨리 빨리 레디 박아요 감정추리자 엘링클리 레디 저는 시체가 제 직업이에요 시체가 제 직업이에요 네 시체가 제 직업입니다 어우 처음부터? 와 처음부터 나온다고? 와 미치겠네 와 처음부터 나와 어떻게 된게 와 또 나왔어 와 미치겠네 야 안 나올 줄 알고 바로 뽑기했는데 바로 죽었네 진짜 퍼블 당했네 와 와 안 나올 줄 알고 와 안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와 퍼블 당했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투시를 한번 하고 갈걸 아 안되겠어 이제 신중하게 가야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하 하하하 중계나 하죠 누가 이길지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요 네 좋아요 누가 이길까요 일단은 카드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거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엘링크님이 가장 가능성이 높긴 한데 헬란님하고 중1학년님은 약간 불안합니다 카드가 한장밖에 없기 때문에 예언 나왔습니다 바로 넘기면 이거 폭탄이 한 뜻입니다 폭탄 폭탄이 아니네요 교환 때문에 죽었어요 이리한 그니까 이거 불금 있구나 그니까 그래서 바로 껐습니다 지금 방금 요구하기 그렇지 마모님한테 그러면은 그렇죠 헬라님 아직 살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오 뭐야 야 이런데도 아직 폭탄이 안나왔어 야 헬라님 헬라님 언제 방법이 없다 헬라님 폭탄이 안나오게 바라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예언 야 오 다행이야 반대방이야 헬라님 과연 야 끝났다 야 다들 머리가 좋으신데 아니 고스나리만큼 머리가 좋으시잖아 나한테 왜 그래 저는 제가 죽었어요 아 왜 죽었지 왜요 왜 물음표에요 왜 너무 하시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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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시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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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돌아가셨다 과연 마메님 대 엘링크님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그니까 폭탄이 두번이나 걸렸다니깐 나는 그것도 첫판에 첫판에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엘링크님 잘가요 오 제거가 있었어요 마메님도 야 있었어요 야 이거 몰라 제거를 몇장이나 가지고 계신거야 야 좋아요 마메님이 약간 유리합니다 지금 1장 남았으 이거 무조건 폭탄이야 하하하 무조건 폭탄이야 하하하하 무조건 폭탄이야 전 결정 현착순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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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터넘기기만 있었어도 충분히 이겼어 마메님이 야 얼른 레디 시작 어 이거 재밌다 막판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라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재밌죠 이런 게임도 많이 해야겠다 알까기 같은 거 없나 알까기 오케이 난 이번엔 패 좋아 나쁘지 않아 무직하게 뽑아 뽑아도 돼 괜찮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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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교환 완전 댕사기잖아 퍽 퍽 어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어 뭐야 퍽 퍽 아 막판 언제지? 소리 꺼져 못 들을 거지만 저예요? 아 이거 지능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게임이네요 마판 언제쯤이에요? 한 12시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화요일님 잘 가시고 어 안 가시네 어 헬라님 잘 가시고 어 있네 마메님 잘 가시고 어 안 가시네 가시고 난 자신이 없어 어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아 망했다 저거 무조건 폭탄인데 저거 열두시라 다행이다 와 폭탄인 줄 알았네 아니 왜 이렇게 무조건 폭탄이야 어 안 돼 나 큰일 났다 나 카드 없는데 큰일 났네 망했네 망했네 잠깐만 나 망했잖아 화요일님 잘 가요 바이바이 바이 네 어 다행이다 와 있었죠 야 다행이다 아니 왜 그래요 진짜 카드 하나밖에 없는데 카드 두개 있는 헬라님꺼 가져가셔야지 끝났다 와 이거 내가 폭탄 걸리는 거 아니야 어 안 걸렸다 와 다행이다 와 이거 위험해 위험해 카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 다행이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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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왜 뺏어가요 아니 곱씨나리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곱씨나리를 죽이겠다는 그거잖아 아 폭탄이란 말이야 알고 있었어 아 아 알고 있었는데 아 알고 있었는데 아 폭탄 알고 있었는데 아 알고 있었는데 아 아 카드를 자꾸 뺏겨가지고 지지 알고 있었는데 아 뭐야 오 검콩님이 이겼어 흐흐흐 자 선착순 선착순 들어와요 빨리 선착순 고스님 죽이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발씨벌 아니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게임 시작 빨리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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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다 위플레이 재밌네요 뭐 야 이거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주겠다 어카운트 끝나가는데 흐흐흐흐흐 뭐야 외또 로딩이야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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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게임은 많고 곱씨나리는 혼자다 고바 아니야 괜찮아 스카색스 원리님 원리님 타이 처음부터 나오진 않아 어 뭐야 처음부터 나오네 아 폭탄 망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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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석기할걸 아 바보 아 석기할걸 아 아 아 바보 아 또 죽었어 또 파불이야 아 아 그 왜 폭탄이 자꾸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폭탄이 날 날고른거야 폭탄이 랜인가 와 아니 왜 내가 계속 먼저 죽지 이 카드가 좀 좋은게 나와야 곱씨나리가 할만한데 아 석기를 할걸 아 아 다들. 어어 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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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이 가장 높은데 야우 와 근데 재밌긴 하다 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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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후웅 후웅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수고하셨어요 버틴다 와 어 재밌다 확실히 재밌긴 하다 아 퍼블만 안당했어도 야 잘가시오 자 다시 자 선착순 들어와요 이제 많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마 고정멤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분 더 아무나 초청 한 분 들어오시겠지 뭐 의회님 게임 시작 뭐 코인 부족이라는데 나 코인 부족이에요 코인 없이 시작을 못해 아니 이거 게임이 된갔네 네 코인이 없어 지니까 그래 내가 이겼어야 했는데 코인이 없어요 코인이 없어연 운오가져 그래야겠다 운오가져 자 아무나 들어오시지요 별작 늑대인간은 또 뭐예요 음 나쁘지 않구만 게임 종료 이거는 카드가 없어야지 이기는 게임입니다 건너뛰기 감사합니다 늑대인간은 또 뭐야 그거 또 코인 내야 되는 거 아니죠 이거 코인 충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순서 뒤집기 야 마멘님 코인 부자네 야 오노 외쳤네 아 내가 눌렀는데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제발 제발 도전하기 도전 성공 페널티로 카드 4장 먹기 야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위험하네 화요인님하고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후덜덜합니다 지금 아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어 뭐야 우노 내가 때렸는데 내가 왔다 오오 뭐야 아니야 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뭐야 근데 왜 나 건너뛰어 이겨야 되는데 파일로원지 288일째입니다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맞죠 우노 제가 막았어요 우노 제가 막았어요 맞죠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골수나리 와 바로 외쳤네 아 노라 하요인님이 뭐 있는지 모르겠네 페널티 먹기 순서 뒤집기 순서 뒤집기 순서 뒤집기 됐다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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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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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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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골수나리 네 이게 바로 골수나리 선착순 선착순 들어와요 네 와 건너뛰기 없으면 제가 졌어요 화요님한테 졌습니다 확실히 야 잠만요 아 들어오실거에요 다음판에 같이해요 네 이긴 제라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나야? 야 이제 제대로 견지를 하시겠다 자 아 안녕히 계세요 멘티스님 수고하셨어요 편의 구 KY 낫낫낫낫낫낫 단판 들어가야지 오케이 논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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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여섯장 드시고 나는 안전하게 가야지 일단은 초급이예요 야 골씨나리한테 절대 턴을 안주겠다 골씨나리한테 턴을 안주겠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자시에요 야 골씨나리한테 절대 턴을 주지 않겠다 야 이렇게 야 너무하잖아 카드좀 내고싶다구요 야 절대 턴을 내주지 않겠다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아 바보 건너뛰기 자 아 파랑 자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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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아 못먹었잖아 아 페널티로 카드 네장 먹기 아 아니 관전중이라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야 펍을 안당했어요 우 vip 이래 출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씨나리아 팔로우아 시청자 골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왜 자꾸 나한테 카드를 주는거야 이거 카드 많으면 지는 게임이라고 아 근데 카드가 점점 많아져요 아니 이 정도면 골씨나리를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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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는건데 이거는 이 정도면 골씨나리를 의도적으로 패는 겁니다 야아 골씨나리를 절대 주지 않게 하겠다 순서뒤집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순서뒤집기 어 마메님이 초록카드가 없었구나 뭐야 벌써 오나요? 아 진짜 아 진짜 초록카드가 없어야돼 역시 없었죠 다행이다 드디어 카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야아 멋진데 파랑 뭐야 아 나 또 먹어? 아니 이걸 맞춘단 말이야? 아니 순서뒤집기 감사합니다 순서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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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노 어우노 카라 뭐 타임아웃 아아 야아 카드를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아니 진짜 카드 너무 많이 줬잖아 이거 의도적으로 골씨나리한테 많이 준거잖아 이거 오우 카드 먹방 잘봤습니다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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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못하신 분 잠깐 이번에 못하신 분 잠깐 다 하신 분이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번에 잠깐 못하신 분 지금 들어오신다는 분이 있으셨으니까 들어오신다는 분 먼저 들어올게요 엘링크님 의회님 한 분 더 여기 계시잖아요? 그냥 이대로 시작해요? 아니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저한테만 공격 제대로 안 당하면 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야 네 네 네 네 네 네 음 건너뛰기 가드 드시지요 의회님 드세요 예스 페널티 먹기 구구담면 공부 좀 해야겠다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음 아주 좋아요 아줌 좋으자 할깁니다 총서 뒤집기 야오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초록 이게 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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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능지 가자 성공 그렇지 엘링클린 드시고 페널티로 카드 네 장 먹기 아 잔잔 아 이거 애매한데 파랑 다들 능지가 출중하시잖아 어 카드 많이 있는 사람이 게임 이기는 거죠 순서 뒤집기 순서 뒤집기 순서 뒤집기 순서 뒤집기 야 없는데 아 진짜 흐흐흐흐흐흐 이기기 참 힘들구만 아 뭐야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뭐야 뭐야 갑자기 카드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은호를 왜 치는 일본어 님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한판에 같이 하면 되지 뭐 또 또 또 곧씨날이 또 공격 못하게 또 내지 못하게 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드세요 빨리 빨간색 없잖아 의회님 인맥 어 페널티로 카드 두 장 먹기 안 돼 그렇지 가져가시죠 다 초록색 어 있네 야오 과연 마지막 카드가 뭘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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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데 아 안 돼 아 아쉽다 다이기 뒤졌는데 아 아깝다 고노세카이님 들어오세요 네 고노세카이님 들어오세요 자 고노세카이님 들어오세요 빨리 자 전파를 못하셨던 분 들어와요 빨리 마멘님은 좀 쉬시고 흐흐흫 근데 이 마멘님 그 뭐년 아우 북극녀님 고아 안녕하세요 돌리는거 네개 남아 진짜요? 자 선착순 남은아 들어와요 빨리 선착순 레디 빨리 레디 과과과과과 안녕하세요 고스나이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이의 크림이댑니다 유튜브 다 보시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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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뭐야 또 고스나이 또 공격하는거 봐봐봐 없죠 가져가요 어 있네 아 아 중소 뒤집기 중소 뒤집기 오 이제 마멘님 공격하기 시작했어 드시죠 없잖아요 네 나도 없어 와 진짜 없다 진짜 다 없는거야? 잠깐만 어 깜짝이야 놀랬네 근데 없잖아 가져가야되잖아 됐다 이제 있겠지 뭐 야 고스나이 또 매기네 와 마멘님 이렇게 고스나이 또 매기는거에요 오케이 마멘님도 매겨요 그렇죠 그런거지 어 벌써 오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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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아 없잖아 아 아 아 아 때리키 경돼 아쉽다 아 눌렀는데 빨리 눌렀는데 아 야 건너뛰기 야 건너뛰기면 안되죠 게임 끝났는데 터졌는데 안터졌구나 건너뛰기 오케이 좋아요 근데 문제 나도 낼게 없어 야 엄청 터치 엄청 누르고 있었는데 아 뭐야 아 뭐야 화요이님 오노였잖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그렇게 견제하는거야 그렇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노 외치란 말이야 빨리 오노 외쳐 아 뭐야 왜 아무도 안 해치는거야 왜 아무도 안 해치는거야 운은 왜 치란 말이야 아 운은 이제 왜 칠 수가 없구나 건너뛰기 건너뛰기 아 없네 smoking 도전실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옵 여섯개 화요이님 카드부자 뭐해요 이거 의도가 뻔해 보이는데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아 진짜 먹을게 없어 야 카드 엄청 드시는데? 아 근데 나도 낼게 없어 아니 나도 낼게 없어 충서 뒤집기 충서 뒤집기 가져가요 뭐야 있잖아 건너뛰기 뭐 한마디 하시겠는데? 네 와 도전 과연 과연 야 이겼다 아니 그냥 포기를 했구나 가져가요 빨리 일부러 시간 끄는거 봐봐 야 페널티로 카드 4장 먹기 2등 했어 아 어? 나 1등이다 1등 했다 1등 했어요 어떡해 아이 피지컬 아 피지컬 어떡해 아 고스날이 피지컬 어떡해 자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네 빨리 들어와요 아 검콩이 수고하셨어요 9분 한 분 더 아무나 들어와요 빨리 아무나 들어와요 빨리 맞판 가겠습니다 다른판 중 이런 오케이 들어가요 어 아이디가 어떻게 들어와요 어 아는데?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아니면은 고스날이를 친구 추가해주시면 돼요 고스날이를 이렇게 해서 친축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님 들어오셨다 일단은 북극여융리도 하셔야 되니까 이번 한판하고 한판 더 하겠습니다 나부터구나 나부터구나? 아주 좋아연 왜요? 카드가 없어어 카드가 없어어 가져가요 그러면 가져가야지 안할래요 귀찮으 하하하하하하 귀찮으시면 안되는데 뭐야 고스날이 또 맥이잖아 이거 화요인이에요 엄연히 이거 스트리머 매긴다는거 아주 그냥 티 내시고 계셔 네 이모티콘 있어요 모르셨구나 구독자분들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죠 가져가세요 의회님 카드 부자 부럽습니다 야 화요인님 먹는게 더 이득 진짜요? 놀아 과연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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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성공 야 우회님 더 드시는데 많이 드세요 페널티로 카드 4장 먹게 팔아 많이 먹으시 앤하생일때 웬트에 다 나왔지만 샤키는 오토에도 안나오는만큼 토이라니 한테 버프 효과를 못 받아셔 statue 가져 가시죠. 뭐야? 있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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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ㅜㅜ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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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있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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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터 터 Ober 없네 아! 졌잖아! 어차피 들어오실 분이 안계시니까 들어오실 분 자 빨리 들어와요 빨리 빨리 레디 빨리 레디해요 빨리 레디해요 빨리 레디해요 빨리 레디해요 안되겠어 골스나리가 참교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우로 시청자분들 참교육 해드리겠습니다 건너뛰시고요 참교육 해드리겠습니다 운우로 참교육 해드리겠습니다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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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시는데 야 있네 카드가 있네 카드가 야 위험하다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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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요이님의 엄청난 그게 보이는데 야 카드 많으시면 좋으시다는 우리 의회님 또 건너뛰기야? 오케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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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디서 오늘을 함부로 외치고 있습니까 파랑 야 아 페널티로 카드 4장 먹기 의회님 카드 보자 아아아아 오늘 내가 망치 쳤는데 감당 가능 오오 좋아요 근데 나도 낼게 없어 와 이거 재밌다 재밌다 와 재밌다 이거 나중에 그냥 그냥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야 화요이님 제대로 견제당하고 있네 화요이님 제대로 견제당하고 있어 지금 야 야 어 뭐야 우노야? 그렇지 어 됐다 아 아 아 잠시만 우와 하요이님 뭐야 이거 한 판 더 한 판 더 이대로 그냥 해도 되죠? 네 다른 분 아실 분 안계시죠? 네 재밌는데? 네 감당 불가능이요 순서 뒤집기 노랑 당연하지 있겠지 없네 없네 빨간 카드가 없어 빨간 카드가 없어 빨간 카드가 없어 이분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직 견제는 견제는 무리야 건너뛰기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게임이 좀 이제 게임이 좀 루즈하지가 않군요 볼 시나리만 공격했다면 이제는 모든 모든 분이 적입니다 아 아 아 망했다 페널티 먹기 아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아 아 아 오늘 아 벌써게 치다니 파랑 들쎄이 연 들쎄이 연 들쎄이 연 열 여섯장 페널티 먹기 뒤집기 헤헤 돌려야지 설마 있진 않겠지 오오 파란색이 없겠지 그렇지 뭐야 일단 파란색이 없는게 확정이 됐습니다 파란색을 계속 밀고 나가야 돼 지금 이분 파란색은 없어 안 돼 수록색 가면 안 돼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파란색으로 가야지 파란색이 없는데 노란색 좋아요 어 순서 뒤집기 그리고 순서 뒤집기 흐헤헤 화요님한테 아 턴 가면 안 되는데 네 초록색 있을텐데 없네 와 카드 많이 줄였다 건너뛰기 건너뛰기 그치 건너뛰기 위험해요 위험해엔 건너뛰기 그렇죠 극혜연 황 하하 하하하하 훗헝 노란 아 아깝다 아이 공격할 수 있는 그게 없나 아 턴 한번 있으면 좋은데 턴 이분 노란카드가지고 있을텐데 아니구나 이번 화요일이면 이따 노란 카드 없어 좋아 아 없어 젠자 아 유해님 두장 가져가시고 야 위험했어 아 없네 아 아쉽다 아 망치 두드렸는데 아 이거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다행이다 끝나지 않았다 나 두장 왜 먹은거야 타임아웃 야 3등이야 3등이야 한판 더 안되겠어 한판 더 한판 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지금 채팅창도 다 죽었어 지금 실제 저 골씨나리 골씨나리 혼자야 지금 9분 계시네 1등 켜왕 그럼요 1등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1등 1등 켜왕 얘 1등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1등 합니다 페놀티로 카드 페놀티로 카드 4장 먹기 야 골씨나리를 매기시는데 매기시는데 화요인님 건너뛰기 2개 페놀티로 카드 2장 먹기 사이좋게 일단은 카드를 먹어가면서 시작을 해야돼 건너뛰기 헤헤 1등 켜놔 끝나겠는데요 네 이번판에 1등 하겠는데 네 파랑 초록 초록 빨강 야오 드세연 드세연 화요인님 드세연 페놀티로 카드 4장 먹기 아 이거 뭐 켜놔 끝나겠는데요 네 편안 편안 되겠는데 끝났는데 게임 터졌는데 아니 페놀티로 카드 2장 먹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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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초록 기다려봐 이거 먹일거야 도전하기 도전 성공 드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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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인님 드세연 많이 드세연 때릴 수 있겠어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골씨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감당 안 되실텐데 장발 초록 초록 드세요 그냥 그냥 드세요 그냥 드시는게 나 1등 켜농 금방 끝나겠는데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1등 끝나겠어요 1등 끝났네요 켜농을 좀 오랫동안 지기려고 했더니만 끝났네요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자 제가 운오 막았습니다 심서 뒤집기 하는거 보죠 아 뭐야 드세요 두장 드세요 감당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건너뛰기 건너뛰기 하하하하 이렇게 된다고? 건너뛰기 이렇게 된다고? 아 안되네 이분 빨간색 없다는거 인정 승서 뒤집기 내가 이겨야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얼른 자는데 승서 뒤집기 아니 왜그래요 오우 아 운오 외칠줄 알았는데 아우노 1등입니다 뭐야 1등 아니잖아 뭐야 아 1등이 아니잖아 레디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아 1등인줄 알았는데 레디 빨리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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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레디 와 미치겠네 시간을 끄면은 3류인거 같아서 시간을 일부러 안 끌었더니만 아니에요 아 이거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 색이 두개밖에 없어 연 일단 초록색은 없다는걸로 빨간색이 있구요 빨간색 오오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그렇게 나오시겠다 가져가요 없으면은 없으면 가져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져가요 빨리 뭐하는거에요 지금 건너뛰기 총서 뒤집기 총서 뒤집기 총서 뒤집기 이런 안돼 화요인이 나 공격한단 말이야 아 노란색이고 얘 못 먹어도 고 아 젠장 10장이야 페널티 먹기 와 이모파이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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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이변 페널티 먹기 페널티 먹기 좋아요 이제 방종을 할 수 있을만큼 제가 실력을 늘리겠습니다 아 빨리 눌렀는데 맞아야지 뭘 맞아요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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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어도 고 그냥 드세요 그렇지 네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란 우노는 이런 지능 게임이라고 능지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율님 가볍게 건너뛰기 해드리구요 견제 들어갑니다 방향 바꿔주실 분 안계시죠 여덟장 멕이게 없어요 여덟장 방향시 없 있네 충서 뒤집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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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놀랬다 건너뛰기 와 눌렀는데 사실 없어요 와 와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빠른 레디 빨리 한판 더하기 한판 더하기 한판 더하기 나가지마요 그냥 한판 더해요 빨리 빨리 레디 레디해요 빨리 네 1등 천왕합니다 지금 1등 천왕 1등합니다 진짜 안 끝나 자고싶다 그리니깐 고스넬을 도와주라구요 1등 천왕 싫어요 싫어요 그쵸 게임 시작하는 피지컬이 장난하시네요 맞아요 시작은 장난이 아닌데 시작이 하면은 끝은 창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창대하지가 않습니다 카드가 없어 좋아요 드세요 빨리 하윤님은 이제 다 공격 못하셔 하지만 나는 공격할 수 있다는거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에 나는 공격할 수 있다는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거 반풀하시는거에요? 제 카드가 뭔지 아시는거 같은데 반풀하시면 안돼요 네 반풀하시면 안돼요 귀여워봐ilan 흐흫 멜로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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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깐 야아 진짜 카드 카드가 없다 카드가 없어 야아 매일 카드가 없다 워 멜로믹 야아 아니 흐흐흐흫 아니 진짜 카드가 없어 노랑 야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요님 드세요 드세요 화요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노랑씨가 없죠 드세요 현실에 있었대니까 현핀 안돼요 현핀은 아주 나쁜거에요 뭐야 건너뛰기 하세요? 안돼 저 책이 한개에요 이게 뭔데? 하하하하 아 둘이서 하시죠 그냥 노랑 노랑 위원님 성공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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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많은데 아 안돼 야 카드 부자 자 이대로 1등 가능하용 1등 가나요 젠장 낼 카드가 없다 아 젠장 목키님 1등 안돼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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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1등 가자 1등 가자 1등 가자 아 젠장 왜 건너뛰기 하시는거에요 없는데 카드가 아 젠장 아 젠장 와 내겼어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페널티로 카드 2장 하하 자 견제했습니다 아 견제했는데 들가자 들가자 노랑 오케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야오 페널티 먹기 노랑 택기 어 뭐야 아아 빨리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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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나가지마요 네 아 왜 나갔어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님 뭐함 1등 할거에요 진짜 안되겠어 일단 2장 먹고 시작하시죠 좋아요 그리고 2장 드시고 시작하세요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잠깐만 잠깐만 나 공격당할거 같은데 아니구나 다행이다 공격은 안당했다 화요인 님 공격해야겠다 좋아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요 이번엔 아주 느낌이 좋아요 안좋아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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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좋진 않았어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 아 진짜 1등 해야되는데 순서 뒤집기 감사합니다 고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같긴 한데 믿습니다 드세요 빨리 아 야 잠깐만 아 없다 아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여기 나가게 한거에요 빨리 레디 아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왜 못 이기겠지 이길 수 있는데 맞아요 순서디직기 딴딴딴딴딴 빨간 딴딴딴딴딴딴딴딴딴 페널티로 가들 두장 먹기 그럴 수도 있을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돼 이겨요 아하 1런 위에님 많이 드셨군 페널티 먹기 자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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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눌렀는데 빠르다 빠르다 없죠 어떻게 해요 다행이다 와 아 안돼 아니 풍서 뒤집으면 안되지 오 다행이다 안되겠다 일단 뒤집고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아 근데 내가 낼 카드가 없는데 아직도 안 끝났네 아직 지금 1등 켜농하고 있는데 안 끝내요 됐어 내가 빨리 눌렀어요 진짜 진짜 빨리 눌렀다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아 안되네 안돼 안돼 잠깐만 이대로 게임 끝나면 안돼 오 잠깐 와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빠른 레디 빠른 레디 나가지 마세요 빠른 레디 빠른 레디 아 좋아요 카드 좋아요 카드 좋습니다 지금 카드 엄청 좋아요 일단 하나 드시고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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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도전 드세요 저렇게 많은 카드중에 노란 카드가 없을리가 없죠 페널티로 카드 네장 먹기 네 노란 카드가 없을리가 없죠 노란 카드가 없을리가 없죠 탁 자 이번엔 이번에 느낌 좋습니다 하하하하 어떻게든 공격하시려고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야하 주로 갑니다 페널티로 카드 두장 먹기 차이가 참 좋아보여요 그렇게 차이가 좋진 않은데 이번판은 뭐 게임이 끝났죠 이제 터졌죠 빨강 어우노 노랑 도전을 포기하시고 4개를 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10장을 드시네 한잔밖에 없는데 그쵸 끝났어요 아우 이게 켜농이 되네요 켜농이 되네요 여러분들하고 좀 더 오래 소통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끝 여기가 켜농 끝 한 번 보내버렸어 한 번 보내 한 번 찐막 한 번 가겠습니다 찐막 한 번 가겠습니다 이제 켜농이 끝났기 때문에 찐막 가겠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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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고시나리의 피지컬입니다 이게 두뇌, 브레인 이게 브레인 이게 피지컬 자, 몇분 계시나요? 아홉분 이번엔 패가 망했어요 그니까요 백망했어요 빨간 카드 도전이지 당연히 당연히 도전이죠 당연히 도전 아니겠습니까 페널티로 카드 4장 먹게 드세요 노란 아, 방그정 카드가 제일 좋았는데 와, 곧씨나리는 절대 못 이기게 하겠다 화요인님은 카드가 제일 많으신데 카드캡터 체인줄 충서 뒤집기 야오 공격 실패 아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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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건너뛰기 야, 안돼! 아니! 곧씨나리는 이기하지 않겠다 그 뜻이잖아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하하하하 맥이네 맥이네 야, 이걸 맥이네요 야, 이걸 맥이네요 아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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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다행이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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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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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제가 터치 다 했어요 제가 터치 다 했어요 하하하하 내가 터치 다 했어요 터치 와, 오케오케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야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앵코를 하시자는 의미가 있었어 곧씨나리를 한 번 더 이기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우 아우 자, 한 판 더 할까요? 아, 이거 재밌는데? 한 판만 더 하죠 뭐 까질 거 뭐 버그, 뭐 버그예요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브레인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번 패 좋습니다 이번 패 좋아요 일단 하나 드시고 시작하세요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음 유라님 죄송해요 카드 못 뽑으실지도 몰라요 네 카드를 뽑을 수 없을지도 몰라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아, 뽑았네 아, 아쉽다 공격 갑니다 화요인님 공격 조심하세요 오오, 뭐야 오오, 뭐야 뭐야 파랑 그렇지, 심사 뒤집기 아, 케이블 바랑 아, Gaming 두 장 터치! 오 그냥 포기하시고 내장 받아가시는게 좋아요 어 뭐야 이걸, 이거를 도전하신다고? 페널티 먹기 한 잔밖에 없는데? 아 야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감사연! 감사영! 한 판만 더 하자 한 판만 더 하자 한 판만 더 해요 3판 연싱했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 운오 잘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세요 물론 잘하시긴 하시지만 방자사기밤이 뭔소리세요 공격! 뭐가 어쩌고 저쨰요? 자 하나 드시고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순서 뒤집기 와 순서를 뒤집으셨어 아저씨다 진짜 왜그래요 도전 성공! 페널티로 카드 4장 먹기 그리고 건너뛰기 계시피 오~! 나이스 스트라이' 시도는 좋았습니다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원래 카드 2장이 먹기가 어우! 야 9시나리 야 9시나리 먹이는데 야 이거 도전해야 되나? 야 성공했어 카드는 빅스비스 탐다 지금 공격카드 내장먹기 건너뛰기 야 고시나리를 아니 그냥 내장을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건너뛰기 이제 화요님 더 이상 공격카드가 없을텐데 아 파랑 나나나나나 와우 충서 뒤집기 충서 뒤집기 가져가시고 아이 어떻게 이 캑이 없냐 됐다 야 곧대에 먹였어 그들 두장 먹기에 파랑 1 아니구나 건너뛰기 건너뛰기 아 내가 먼저 눌렀는데 아 화요님 이겼어 뭐 꼴등이야 와 야 한판만 더 하죠 한판만 더 해 아 이거 아니 중독이라뇨 뭔소리에요 중독이라뇨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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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니까 한판만 더 하는거지 아까 3연승 했어요 3연승 몇분 계시죠 이제 주무시러 가셔야 되잖아 야 도전 실패 여섯장 페널티 먹기 아 아깝다 에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운빨로 버티네 아 아 애매해 먹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 흐흐 그리고 저랑 오몽 어떤신지 안되요 아 이거는 어쩔수없죠 카드가 많았을때 수련되는데 유턴이 있는줄 알고 아 유턴이 아무도 안계셔 건너뛰기 좋아요 아주좋아요 되세요 어쩔수없다 화요일을 위해서 제가 맡겨놨셨던건데 유턴이 없기때문에 제가 바로그냥 저한테 왜 야 와아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나온다 아 젠장 공격했는데 아 아쉽다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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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 끝났나 다행이다 아 끝났나? 다행이다 이야아 감사연 감사연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아 죄송해요 아 젠장 왜 시작을 했지? 끝내야되는데 이제 아 재미잇다는데 끝내야되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진독자라뇨 망겜이라니 황소리하시는거에요 순서 뒤집기 좋아요 이제 제가 화요인님을 공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아 아 순서 뒤집기 안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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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뒤집기 공격해야되는데 공격해야되는데 오케이 레츠 고우 레츠 고우 레츠 고우 내장 드셔요 그냥 페널티로 카드 내장먹기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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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초록 야아 이렇게 ảng 눌러버려 눌러버려! 아아! 눌렀는데 카드 못 쏴 아싸! 내가 때렸어요 그리고 안 끝나죠 드세요 빨리 페널티 먹기 봤죠?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브레인 아저씨 우목해주세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야 건너뛰기에서 고스나리를 아예 그냥 앞매장 시키겠다 눌러 어 뭐야 와 카드가 진짜 없다 야 화윤이 카드 진짜 많이 줄었다 야 야 야 하하하하하하 야 고스나리한테 턴을 줄 마음이 없는데 예 이정도 되면은 고스나리한테 턴을 줄 마음이 없는데 제가 때려버렸습니다 가져가시고 때려 때려! 때려! 아 진짜 못 때렸다 설마 그치 다행이다 오우 오우 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 제발 제발 아 야 이거 게임이 야어어 게임이 언제 여기까지 왔지 빨간 다행이다 와 게임 끝나는줄 알았네 와 저거 패셜 패셜카드가 20점씩이구나 아 아니 여러분들 잠 안자요? 안자요? 아니 왜 다 준비됨이야 이러면 시작을 할 수 밖에 없잖아 아 앉아요 흐흐흐흫 아니 앉아요 여러분들 앉아요? 네 내일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흐흐흫 아 근데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다 오모 아 나 카드 두 장 먹었소 재밌긴해요 그렇죠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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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바꿔요 그냥 바꿔버려 바꿔버려 화요이님 드세용 두장 드시고 골씨님부터 때리시시 한번 때려보세요 지금 어 지금 반대인데 지금 반대라고요 방향이 저는 없는 줄 아세요 반 뒤집기 제가 다시 공격 들어갑니다 제가 다시 공격 들어간다구요 클래식 모드라 코에 있는거 아 그래요 파랑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띵 아 뭐야 뭐야 이건 예상 못했다 이건 조금도 예상 못했다 이건 예상도 못했어 이건 예상도 못했어 조금도 예상도 못했어 또 건너뛰기 하진 않겠지 네 끝 놀아 끝 아 이거 뭐 뭐 없네 다들 다들 잠을 잘 쉴 그게 없나봐 하하하하하하하하 내패봐요 제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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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는 뭐 야 게임 터졌죠 이거 네 게임 터졌습니다 이거 게임이 터졌어요 순서뒤집기 어 순서뒤집기 좋아요 오히려 좋아 순서뒤집기 오히려 좋아 초록 초록 오목 아니 잠깐만 신선은 좀 줘요 아니 신선은 좀 줘 네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난 죽어도 나 한번도 내본적이 없어 잠깐 설마 또 있진 않겠지 설마 건너뛰기 있진 않겠지 또 다행이다 일단 하나 드세요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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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색 내가 노랑색이 많지 도전 실패 드세요 페널티 페널티 먹기 오목 아 오목 오목 오케이 자 카드캡터 체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노랑 노랑이 많지 내가 아 아 톡이라 하셨구나 페널티 카드 내장먹기 야 여기 있는 카드 다 가져가셨어 네 카드 아 눌렀는데 초록 섹라 Consultkal 다 드세요 국민 tô 엄청 많 많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페널티 먹기에 흐헤헤헿 흐흫흐흫흫흫 흐헤헤헿ㅎㅎ 컴퓨터 진짜 많아 오오 흰자 뒤집기 오오 아아 스묵몰 상 찍겠네 무쌍 찍겠네 흐흐흐흫흫 설마 설마 정말? 정말? 네 아이판만하고 아 저도 이제 마무리 할꺼에요 걱정 마세요 하고 검은콩님하고 오모 칸폰 두고 끝내겠습니다 아 이거 뭐 없잖아 흐흐흐 불쌍 짓긴대 아아 음 아 아 오케이 좋아요 페널티로 카드 2장 먹기 카드는 있는데 못내겠어요 왜요? 왜 못내요? 왜 이렇게 내 카드라고 쓰는거 아니에요? 진짜 그럴거 같애 제가 엄청 매겨버려가지고 카드가 몇장에 있는 아 그래도 공격카드나 이런거 이런 카드 있으면 좀 안식이는 싫거야 아 아 흐하핳하핳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으하핳핳헤하핳 으하핳핳하핳 으하핳핳하핳 으흐흐아핳하핳 흐 knit 으 으 으 으 이게 게임이구나 공격하듯 다시 봉인댐 파란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세요 파란색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파란색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 깜짝이야 오 우놈 운대칠뻔했네 아 젠장 아 제가 제가 큰일을 큰 실수를 저질렀나봐 카드가 안 줄어 중1학년님 카드가 안 줄어 어떻게 카드가 안 줄어 카드가 엄청 많아 마이너스 몇 점이에요 오오오 157점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저기 오목한판하고 마무리할게요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들어와요 일단은 검은콩립 들어와요 맹 검은콩립 들어와요 초청하기 내가 초청을 해야 되는구나 들어와요 들어와요 초대했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앗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꼭 놀러와주시고 유튜브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잘자요 고바 유라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엄청 패셔 죄송합니다 잘자요 카드가 안줄어 오히려 더 늘었죠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원래 화요일님을 위한 서프라이즈였는데 아 고쌤의 미니 당했어야 꿀잼이었는데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그러면 노잼이죠 어떻게 꿀잼이 됩니까 어 근데 위플레이 이거 재밌다 자주 해야겠다 이거 나중에 게임 두 가지 방식만 할 수 있으면은 위플레이는 꼭 한번씩 해야겠다 난줄 알았네 재밌다 재밌다 야 윤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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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재밌지 네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했네요 야 둘 데가 없네 아 그래도 오늘 고스날의 피지컬 보여드려서 참 다행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격을 계속 하시면은 저는 언제 카드겜 보니까 갑자기 티츄? 티츄가 뭐예요 야 우리 검은콩님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게임 터졌어요 끝났어요 결국엔 제가 이겼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어? 안 끝났네? 잠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런 게임이 있어요 혹시? 미니게임으로? 그러면 재밌겠는데? 아니면은 저기 그 뭐냐 그 보드게임을 이렇게 같이 온라인 장식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웹사이트 있다 아 저한테 개인톡 하나만 남겨줘요 어디 있는지 싸움 엄청 치열 그쵸? 치열하죠? 위해를 먼저 보드게임은 아 진짜요? 아 근데 문제는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게 무료게임이면 괜찮은데 무료게임이 아니면은 제가 당할 뻔했죠? 제가 당할 줄 알았죠? 전 그렇게 당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고요 곡쓰나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일단 막아 여기 막아주면 돼요 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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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졌다 아 졌어 아 아 아 호락호락했네 아 제가 다 이긴거 놓쳤네 자 다음 화요님 어디있어 들어와요 저희 화요님은 이기고 끝내겠습니다 화요님 이기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요님 저의 야식이 되십시오 이지하네요 곡쓰님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제가 온호에서 얼마나 어 카드 카드를 이렇게 했는줄 알아요 어? 어? 다 졌어 야식이 된건 곧씨나리였다고 한다 예 야식이 된건 곧씨나리 야식이 야식이었던거는 곧씨나리였다고 한다 네 야식은 곧씨나리가 됐다고 한다 네 자 1시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10시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어요 내일은 구구덕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내일 구구덕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많이 하셨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잘자요 구호바 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